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오늘은 보이즈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이즈 시뮬레이션이 뭐냐 설명을 드리면 군집 행동을 모델링 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1986년 크레이그 레이놀즈라는 분이 제안한 군집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수많은 개체가 간단한 규칙을 따름으로써 매우 복잡하고 유기적인 집단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인 시뮬레이션입니다 중앙 집권자가 존재하지 않고요 개별 보이즈들의 행동만으로 집단 움직임이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 몇 가지로 되게 복잡해 보이는 군집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뮬레이션의 세 가지 기본 규칙은요 분리와 정렬 응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만 구현해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분리는 너무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는 거리를 두려는 성향이고요 정렬은 이웃 군집들 군집의 평균 이동 방향에 맞추는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응집은 군집들의 중심으로 다가가려는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쓰냐라고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물고기들의 군집 행동이라든지 세 때 군중 시뮬레이션, 입자 시뮬레이션 아니면 게임의 유닛들의 집단 이동 스타크래프트에서의 집단 이동 시뮬레이션에도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I 기반 생명체 무리들의 이동에도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전체 물고기들이 동시에 군집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색깔별로 이 물고기들의 타입에 따라서 군집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설정을 해놨고요 처음에는 정말 다 랜덤하게 섞여 있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물고기, 같은 색깔끼리 모이는 것을 보실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거 구현하는 방법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씬 구성부터 보면요 메인 씬 항상 있고요 이 안에 피쉬 탱크라고 해서 배경, 어항을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피쉬라고 해서 스프라이트가 달려 있고 이거는 코드로 텍스처를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2D에 컬리전 쉐입 2D가 달려서 크게 하나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군집 행동을 할 때 주변 물고기의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물고기들을 얼마나 범위로 체크를 할 건지 최적화를 위해서 달아놓은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고기들 처음 시작할 때 생성하는 스포너가 있고요 자 스크립트는 정말 간단한데 스포너부터 볼게요 일단 스크린 사이즈, 컨스트, 상수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피쉬 씬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 200마리를 반복해서 에드차일드까지 해서 이 화면 안에 생성해 주는 게 다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하나 스크립트, 피쉬 스크립트 볼게요 일단 중앙 제어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쉬들 각각이 연산을 하면서 이러한 군집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단은 텍스처 5개가 있고요 텍스처 5개를 먼저 가지고 와서 레디 함수에서 랜덤한 텍스처 번호를 하나를 받아서 이것들을 이렇게 랜덤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텍스처를 넣어주면서 텍스처에 따라서 타입도 어떠한 물고기 타입인지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동속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밑에 하면서 볼게요 일단은 제가 특징인 건 스프라이트 노드를 가지고 와서 이 스프라이트 설정을 텍스처 해줬다는 거 그리고 에어리어 노드 아까 연산을 위한 노드라고 했죠 이것들 가지고 와서 에어리어 엔터와 익사이티드 두 개를 설정을 해줬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 두 개 연결해줬고요 이 함수들은 other fishes라고 해서 전체 200마리 물고기 나 빼고 199마리의 물고기를 모두 연산하면 너무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그렇게 200번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들어온 물고기들만 연산을 할 거고요 그 물고기들을 연산하는 방법은 자 이 other fishes라는 어레이가 있고 화면에 들어오면 나와 기존에 있는 물고기 빼고는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어리어에서 나가면 목록에서 삭제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 other fishes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이제 이 밑에서 보면 연산을 하는데 계속 쓰입니다 여기서도 쓰이고 여기서도 쓰이고 계속 쓰이죠 자 그러면 기본 틀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일단 max calculation 이라고 해서 들어온 물고기가 또 20마리가 넘어 버리면 연산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 물고기만 연산을 하지만 이 other fishes라는 목록에서 그 중에서도 20마리까지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연산을 이렇게 최적화를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200마리를 스포너 코드인데요 200마리를 생성을 했지만 끊기지 않고 잘 재생이 됐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분리입니다 분리는 너무 가까이 있는 다른 군집들과 거리를 두려는 성향이죠 너무 겹치지 않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physics process를 한번 볼게요 이 physics process에서 첫 번째 apply separation을 적용을 시켜주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acceleration은 뭐냐 이거는 가속도라고 제가 설정을 해놨지만 결국에는 그냥 방향을 어떻게 바꿔 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velocity 적용을 해서 노멀라이즈한다는 무빙 스피드를 곱해줘서 포지션을 이동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apply separation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리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겹치지 않게 조금 떨어진답니다 아까 other fishes 있었죠? 여기서 fish 연산을 하면서 그 상대방과 나와의 디렉션을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distance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구해주고요 너무 가까우면 일정 거리 이상 가까우면 반대 방향으로 separation false를 넣어준다 근데 나누기 distance를 해줬죠 이건 뭐냐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큰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중첩해서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separation false를 했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중첩을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는이죠 전체 20마리가 들어왔으면 20마리의 반대 방향으로 중첩을 해줘서 그거를 평균을 나눕니다 평균을 구한 다음에 개수를 곱해서 acceleration에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acceleration이 결국에는 velocity로 들어가고 velocity가 포지션으로 설정이 되겠죠? 자 간단한데 이해가 되셨나요? 분리힘 적용인데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분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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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여기 이만큼 있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 다 몰려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 한 이쪽 방향 될 거고 얘는 한 이쪽 방향 될 거고 얘는 이쪽 방향 될 거고 얘는 한 이쪽 방향 되겠죠? 서로 떨어질 거예요 그거를 구현해 준 겁니다 천천히 보면 절대 복잡한 코드 아니니까요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정렬이 있었죠? 정렬은 뭐냐면 군집들의 평균 이동 방향에 맞추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엎치지 않게 자 그러면 alignment 한번 볼게요 정렬 될 때 이 정렬 other fishes도 순회를 하죠 그러면서 같은 타입이 아니면 continue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타입끼리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아까 물고기들이 서로 같은 타입끼리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로시티가 있을 거잖아요 물고기들 벨로시티를 전체를 다 더해서 중첩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토털 카운트로 나눠줍니다 토털 카운트는 플러스 1씩 하니까 평균 개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전체의 평균 한 거에서 내 벨로시티를 뺀 값을 alignment false라고 하고 그거를 개수를 곱해서 acceleration을 정해주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여기 밑에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써줬어요 주변 물고기가 벡터가 200,0이다 오른쪽으로 200씩 하고 나는 왼쪽으로 200씩 간다 그러면 주변 물고기의 평균 200이죠 주변 물고기 평균에서 나의 벨로시티를 빼주면 벡터 400이 되죠? 400,0 그러니까 내가 주변 물고기가 오른쪽으로 200만큼 가고 내가 왼쪽으로 200만큼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400만큼 지금 가는 방향의 반대의 두 배가 만큼 가야 군집의 방향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평균 벨로시티에서 나의 벨로시티를 빼준 값을 개수로 곱해서 acceleration에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냥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서 내 방향의 반대를 가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도 됐고 이제 응집 하나 남았네요 여기 apply, 응집 들어가면 그러면 응집은 뭐냐면 이웃 군집들의 중심으로 다가가려는 성향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도 가지만 점점 너무 떨어지지 않게 모일 수 있는 힘도 적용을 시켜 줘야겠죠 당연히 other fishes로 수뇌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타입끼리만 따라가고요 역시나 그래서 이 포지션의 중심 포지션을 구해요 주변 물고기들의 포지션을 다 중첩해서 더한 다음에 토탈 카운트 일식 더했죠? 이거를 토탈 카운트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중심 평균 값이 나오죠? 중심 힘은 중심에서 상대방들의 군집의 중심에서 내 걸 빼서 노멀라이즈한 값을 구해주고요 그거를 개수를 곱해서 acceleration에 적용을 해줍니다 이거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대방 군집의 중점을 구한 다음에 내가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빼준 다음에 개수를 곱해서 방향을 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수들을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숫자들을 넣으면서 설정을 한 건데 분리 개수, 정렬 개수, 응집 개수가 있는데 이것들의 값을 바꿔주면 바꿔줄수록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뭐가 세고 뭐가 약한지 그거를 좀 설정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acceleration에 마지막에 이렇게 곱해주기 때문에 그 방향의 힘만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맨 밑에 두 개는 사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가장자리로 가면 반대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화면 밖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가게 되면 화면 중앙으로 초기화시켜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즈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고요 저는 뭐 간단하게 물고기 떼를 구현을 했지만 이 물고기 떼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데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보이즈 시뮬레이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고요 지금 제가 사용한 코드들보다 다 생략하고 더 간단하게 만들어도 충분히 잘 작동을 하는 시뮬레이션이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나중에 언젠가는 필요하게 되면 보이즈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쓰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교학상장하는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교학상장 뜻은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조언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쓰시면 편하게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은요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니까요 편하게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학상장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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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